이번 시간에는 박스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박스 모델이 무엇인지는 우리 박스 모델 시간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. 이번 시간에는 박스 모델이 어떤 타입의 박스 모델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. 이 박스 모델의 종류를 모르면 박스 모델이 들쭉날쭉하게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대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박스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박스 모델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인라인 엘리먼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박스 모델 시간에 배웠던 부분은 바로 이 블록 레벨 엘리먼트고요. 인라인 엘리먼트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. 블록 레벨 엘리먼트는 한 줄에 하나의 엘리먼트만 표시되는 종류의 엘리먼트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입니다.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블록 레벨 엘리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. 다른 인라인 엘리먼트뿐만 아니라 블록 레벨 엘리먼트도 컨텐츠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인라인 엘리먼트는 인라인 엘리먼트만 컨텐츠로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인라인 엘리먼트는 반드시 블록 레벨 엘리먼트의 자식이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div, h1부터 h6, p 이 파라그래프를 의미하죠. form 태그, ul 태그, li 태그, address, block cut, field set, table, hr과 같은 태그들, 엘리먼트들이 블록 레벨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. a 태그, img, em, strong과 같은 것들은 인라인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겁니다. 블록 레벨 엘리먼트와 인라인 엘리먼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블록 레벨 엘리먼트가 한 줄에 하나의 엘리먼트만 표시되는 종류의 엘리먼트라는 사실이고 인라인은 한 줄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표시되는 종류의 엘리먼트라는 사실이에요. 그것만 기억하시면 블록 레벨 엘리먼트냐 인라인 엘리먼트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의 90% 정도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블록 레벨 엘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